이 땅의 중독자들을 몰아내는 데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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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신나는 노래 한 곡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키워주십시오 우리 경상남도 도내의 각 시군별로 애국시민 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대표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크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원, 정찬범, 황학성, 황경수, 정종철, 김창계 대표물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산, 이환수, 고재천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에는 진주, 권호성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 서영철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에는 성령, 박성경, 이판호, 박해석, 지창암, 오월혁, 몽동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대형, 박수, 최강의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사천 공동대표입니다 대형, 김창계 대표물 소개합니다 네, 민영 대표입니다. 다음 거제 진문용 박베나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죽일 놈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너무나 죽어야 할 놈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안 죽여서 새끼 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돼질놈들은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탱크가 나와야 돼! 탱크가 나와야 돼! 나와서 돼질놈들은 가라!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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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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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태극기를 휘날리자 태양국이 만만세 감사합니다 태극기가 덕분에 이겨지요 덕분에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태극기가 망친 나라